쪽박. 어? 쪽박. 갑자기 내려가는 거. 갑자기 막. 쪽박.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현미. 쪽박. 착한 죽빵. 착한 죽빵. 아, 착한 죽빵. 아, 뭐? 갓납. 정답. 쪽박이 그거예요. 쪽박. 갑자기. 정확한 단어가 있어요. 갑자기. 위험해진다.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올라. 헨리. 헨리. 왜 이렇게 촉박해? 어. 어, 빨랐다. 왜 이렇게 촉박해? 어, 어, 빨랐다.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촉박해? 왜 이렇게 촉박해? 이야. 이 얘기가 그냥, 이 얘기가. 그냥 확 촉박하게 간다. 우와. 엄청 빠른 거야. 좋아. 아, 아. 됐어요. 간다. 아니, 기분이 좋아요. 왜냐, 날아가니까. 우와. 기분이 좋아요. 왜냐, 날아가니까. 우와. 아, 플레인. 아니, 지금 에어 플레인.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주 촉박해. 아주 촉박해. 아주 촉박해.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이거 반대야. 이거 반대야, 반대. 반대.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어때요? 하늘을 날면 기분이 어때요? 하늘을 날면 기분이 어때요? 하늘을 날면 기분이 어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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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 주다라는 말이에요. 네. 기분 좋게 해 줄 거예요. 그럼 비행기랑 무슨 상관이야?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비행기를 태우자. 네. 내가 너 비행기 태워줄게, 이렇게. 気. 그럼 진짜 비행기가 와야 돼요. 아니. 기분이 좋게 해 줄 거야. как 기분이 좋게 해 줄게. 기분 좋게 해 줄게. 기분이 좋게 해 주다. 기분 좋게 해 주자. 가다, 가다, 가다. FEMALEE MU allí longevity는 시즌안입니다. 가다, 이거 반대야. 이거 반대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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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완전 형이 기분이 진 IsICE. 약간 완전 좁은 거야. 보면. 좁은, 빵. oned 거야. 완전 방이 쫌, 빵. 무서워. 악돌빵! 화이팅 종돌빵! 강단! 비슷해요!